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엄청 올라간다. 베프리카 아주. 근데 이게 금방 해발되는 종류라고 하니까요. 그럼 맥시멈값이 조금씩 나와왔잖아요? 네네. 여기 표기가 됩니다. 14.88이라고. 금방 날라오는구나.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갇혀있는 상태에서 상상이 많이 나온 상황이니까 한번 여기다 바닥에다가... 만약에 이걸 액체로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는 안됩니다. 기계가 수분을 측정하는 기계가 아니고 가스를 측정하다보니까 표면까지는 측정이 되는데 안에 당근이만 나오는 거죠? 그렇죠. 기화대로 나오는... 바닥에 한번 쭉 뿌려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뿌리면은 이제 도중에, 대기중에서 금방 희석이 되다 보니까 아까 안에 담갔을 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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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